추수감사절 시즌에 접어들면서 전국 각지 공항에는 대규모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LA국제공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여행객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재현 기자와 취재했습니다. 공항에는 이미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고향을 방문하는 여행객, 친구를 만나거나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 설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론든에 가고, 러스앤젤레스에 가고, 워싱턴을 가고, 이제는 배 지역에 가고, 가족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LA공항을 이용할 여행객들만 무려 210만여 명. 지난해보다 7%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여행객들이 몰리는 만큼 공항 당국엔 테러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화물 건문검색과 입국심사 등이 한층 까다로워져 공항 대기 시간은 더욱 드러났습니다. 공항 대기 시간은 더욱 드러났습니다. IS의 심각한 테러 위협에도 여행객들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공항 당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항 주변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국내 여행객도 최소 2시간 전엔 공항에 미리 도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국제공항에서 SBS 이재린입니다.